무슨 일이야? 세상에 나는 어디에 있지? 저기 누구 있어요? 살려주세요, 도와주세요 저 갑니다 아, 안 돼! 야, 나 여기 있어! 걱정 마세요, 내가 있다 준비되었습니다 천천히, 위험해 고마워, 너 잘했어 갑시다, 그려 거기에 있어 구조 차량이 빨리 필요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가자 여기 있다 조심하세요 빨리 가 빨리 가 여기 누구 있어요? 나에게 맡겨 이게 뭐야? 너무 위험해요 그래, 정확히 집에 가자 왔다 왔다 와, 진짜 예쁘게 생겼다 이렇게 해볼까? 아, 네 아, 네 아, 네 아, 네 감사합니다.